자 이제는 무대는 우리 이정아 가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정아 가수는 연모 그리고 내 인생인 아리랑곡이라는 노래를 데뷔러 전국 무대로 지금 막 다니고 계시는데 바로 열정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을 제가 소개하면은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집 앨범 들꽃같은 여자의 주인공입니다 이정아 아 아 그 옛날 빛동산에 들꽃같은 여자야 너는 어찌하여 웃음 사려네 그 얼굴에 그늘이 지느냐 웃음같이 그리 많아 웃음 아픔에 활짝 웃지도 못하는가 하나도 불러주지도 돌아봐 주지도 않는 이름 없는 들꽃같은 여자야 그리고 옷뿌리 지며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자야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자야 그 옛날 빛동산에 그 옛날 빛동산에 너는 어찌하여 웃음 사려네 그 얼굴에 그늘이 지느냐 무슨 끝이 그리 많아 무슨 끝이 그리 많아 무슨 아픔에 그리 많아 발짝 웃지도 못하는가 늘 하나도 불러주지도 돌아봐 주지도 않는 이름 없는 이름 없는 들꽃같은 여자야 그리고 옷구리 흉치며 돌아오길 기다리는 여자야 돌아오길 기다 común estate 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